우선 선수가 많은 득점은 없어도 우선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는 instinct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수가ion som的人이 2, 3, 4, 4, 3, 5, 5, 5, 6, 6, 7, 7, 7, 8, 8, 8, 8, 9, 9, 9, 9, 10, 9, 10, 9, 10, 10, 10, 10, 11, 10, 10, 11, 11, 12, 11, 9, 11, 12, 12, 13, 13, 13, 13, 14, 14, 14, 24, 15, 12, 13, 14, 14, 14, 14,obz. ..고래킹을ips, 야 super, 기앱에 2, 14, 14, 14, 14, 15, 25, 14, 15. 오세훈 선수가 오수근 선수를 이겨내고. 오세훈 선수가 왼발 슈팅. 이동경의 왼발 슈팅. 이동경의 왼발 슈팅. 이동경의 왼발 슈팅. 오세훈에게 다 달렸습니다. 오세훈을 진대게 주고. 오세훈의 왼발 슈팅. 이동경의 왼발 슈팅. 이동경의 왼발 슈팅. 이동경의 왼발 슈팅. 이동경의 왼발 슈팅 동경의 왼발 슈팅. 다시 한 번 금영진, 오세훈. 오세훈, 서령훈. 이동경입니다. 이동경의 왼발 슈팅. 이석룡의 왼발 슈팅. 김태환 선수와의 경합 상황은 이제 앞에 있는 김태환의 임것을 이제 단칭으로 볼 것이냐. 아, 골 선언했다. 그럼 간에. 골 그대로 인정됩니다. 단칭은 아니고요. 2천리의 골이 그렇게 되면 인정됩니다. 힘들어내고. 자, 중앙 다시 한 번. 오세훈. 오세훈에 갔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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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의 왼발 슈팅. 살짝 감아서 시위를 해봤는 오세훈. 직선 패스 들어오자마자 퍼스타치 잘 가져오고 마음먹고 강력한 앵과 스팅. 아, 이게 골이 형부터 살짝 벗어났습니다. 다시 기태환. 이청용. 자, 공간. 아, 대주지 않았고 다시 이청용이 중앙 초록 선택 2등 좀 맞고.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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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스포어 1등을 받으며. 와, 가까운 쪽으로 저렇게 깔린 슈팅이 저렇게 빠르게 들어갔는데 대처를 못하죠. 오세훈. 굉장히 이제 우세훈이 계속 공격을 하다가 동점이 안 되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오세훈이 지금 운동장에 쏘아올린 이 굿볼처럼 축구를 터뜨립니다. 이동경. 아, 이거는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아, 이거는 너무나 힘들었는 면도날 같은. 와. 야, 이 공감이 없었잖아요. 이동경. 맨발 커너킹 높게 올라왔습니다. 자,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머리로 틀어주고요. 슈팅. 오, 들어갔어요. 오세훈. 오세훈의 골입니다. 1대0으로 우승하는 울산 현대입니다. 커너킹 이후에 세컨 풀 찬스가 나왔고 오세훈 선수가 바스 근처에서 바로 날카로운 오른발 유승이었는데. 조성 골키퍼가 몸에 막긴 했지만 그대로 불절되면서 울산이 선제골은 오세훈 선수의 오른발 끝으로 나왔습니다. 오세훈 선수의 이번 시즌 세 번째 골이고요. 1대0으로 앞서가는 울산 현대입니다. 윤희으로 잘 밀어졌습니다. 윤희렁. 윤희렁의 크로스메스와 레이더! 골!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골! 조항 중에서 오세훈 선수가 침착하게 머리로 받아 놓으면서 2대0을 막내 보이는 울산입니다. 부드럽게 3점 패스 위에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이쁘게 올라왔고. 윤희렁의 강점을 가진 오세훈 선수가 그대로 찍어내리면서 두 골처럼 달아나고 있는 울산입니다. 대선 반전 14분에 오세훈 선수의 이번 시즌 리그 네 번째 골을 들었습니다. 어떤 해법을 지시를 했을지요. 중학점을 준비해서 장압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화이팅!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등지는 플레이어로서 본인이 장압을 보여줍니다. 오세훈! 오세훈 선수! 천재골! 오세훈! 1대0 울산의 약점이 시작됩니다. 오세훈을 살려내면서 득점에 안 성공하는 울산입니다. 1대0입니다. 오세훈이 잘하는 게 저거예요. 두 분의 장점을 지금 확실하게 살린 득점 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세훈 선수를 활용하는 오세훈의 마무리를 잘 내내면서 천재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0입니다. 승진은 플레이가 워낙 좋은 선수이고. 박범. 빠른 빠른. 결정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윤희로! 윤희로! 반성합니다. 윤희로의 왼발! 박범원도 잘 들어갔고 우선은 잘 돌려놨어요. 잘 들어갔는데. 아! 심진이의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세훈! 오세훈! 극장권! 오세훈! 2대1! 파이팅권을 기록하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 오늘 이해냅니다. 2대1 승점 3점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인 극장권을 만들어낸 오세훈. 2대1 승점 2대1 승점 우선입니다. 우선은 언제 더 빠르게 극공간을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오세훈의 날입니다. 서령. 올려줬습니다. 오세훈! 고고! 오세훈 말 그대로 바로 된 듯한 해당 볼! 이대형. 전반 승반기 직전 뱁을 받는 에베트 울상입니다. 이대형입니다. 왼쪽에 있었던 서령우 선수가 이쁘게 박살을 자리 잡고 있던 오세훈에게 오세훈 선수도 가볍게 머리로서 해결하셔서 하나는 골 만드는 대로 시작합니다.